네 화면에 현재 메인 펑션만 있고 그 다음에 call me라고 하는 펑션이 내부에 정의되어 있죠. 그런데 이 call me라고 하는 펑션이 아직 임플멘트가 되어있지 않습니다. call 하고만 있어요. call. 호출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적어야 돼요. 아 더. 펑션. call me 펑션이죠. call me 펑션.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. 어떻게 적느냐 하니까 to display your name and your have you. 여러분들의 이름과 취미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call me 펑션을. 여기다 임플멘트 해보시기 바랍니다. typh plank. 에 흥미를 만들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